안녕하세요. 오늘 성산모 관리 예약하셨죠? 시간 맞춰서 잘 오셨네요. 우리 고객님 제가 모발품부터 확인을 해보고 오늘 성산모 관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모발이 많이 손상되셨네요. 최근에 폼이나 염색하신 적 있으세요? 염색하셨어요? 염색은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저주는 안하세요? 지금 여기 끝부분에 모발들이 많이 손상되셨거든요. 여기 잘 보면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모발의 큐티클들이 손상되서 모발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혹시 고객님 오늘 머리도 조금 컸다 하실 건가요? 여기 끝부분만 살짝 잡으시고 오늘 손상모 관리 받으시면 모발도 빨리 회복되실 것 같아요. 여기 손상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는게 좋거든요. 오늘 커트 하실 생각 있으시면 많이 살차르고 끝부분만 손상된 부분만 조금만 자릴게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끝부분만 살짝 커트하고 손상모 관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손상모 관리는 모발을 전체적으로 영양을 주기 위해서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영양제를 사용할 거고요. 단백질 팩, 단백질 팩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발에 전체적으로 큐티클 부분에 영양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오일을 사용해서 팩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빗질을 조금만 하고 겉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이죠. 모발에 이렇게 펌이나 이런 색은 주기적으로 자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모발이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춘 바람 때문에 모발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져서 모발이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자주 노출이 돼서 모발이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손상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든 나이가 먹듯이 머리카락도 여기 끝부분이 가장 나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될 때도 있어요. 슬프죠? 그러면 커트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리는 조금만 자릴게요. 머리 안 자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상된 부분만 조금 자를 거예요. 몸을 고생할 거예요. 잘 못하셔도 돼요. 손상된 부분만 조금 아래로 편하게xual 수 있는 발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상된 부분만 조금 두개에 잘 걷는 걷는 게 될 수 있어요. 손상된 부분도 너무 좋은 편이에요. 손상된 부분도 LEGO 고생할 때 저희는 내 Wear에 한 번의 장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손상된 부분도 그럼 소리가 좀 더욱 차 Dual을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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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끝부분만 조금 정리해줘도 아까보다 빛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관리 도와드릴게요. 헤어 기장 한번 보시겠어요? 많이 안 잘랐죠? 그쵸? 거의 티도 안나죠? 많이 안 잘랐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만 살짝 정리해가지고 모발도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우실 거예요. 모바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삐셔보시겠어요? 부드럽죠? 그쵸? 그쵸? 빛질 잘되죠? 이렇게 끝부분 조금만 다듬어줘도 손상된 목발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아까보다 빛질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정리하고 바로 관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관리하시고 나면 당분간은 펌이나 염색은 조금 참아주세요. 한동안은 이렇게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고객님 모발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조금만 더 자를게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아까보다 빛질 잘되죠? 네. 모발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 펌을 해드릴게요. 아 단백질 펌이 아니라 단백질 팩을 해드릴게요. 단백질 펌도 저희 가게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헷갈렸어요. 아 단백질 펌은 펌을 할 때 모발의 손상도를 조금 줄여주는 펌이에요. 나중에 귀에 내쉴 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모발 회복되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은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펌이든 염색이든 3개월 후에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모발이 건강하면 펌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단백질 펌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기виг 아기 cosmetics 아기 study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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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단백질 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꼼꼼히 발라드릴게요. 혹시나 불편한 곳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단백질 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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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팩 종류가 아니라서 단백질 팩이 그렇게 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팩을 바르고 10분정도 방치했다가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오늘 샴푸는 한 3시간, 4시간 뒤에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단백질 팩을 바르고 10분만 있다가 제가 닦아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차 한잔 드릴까요? 커피랑 딸기이비스커스차랑 자몽홍차 있어요. 칼로리 제일 낮을까요? 딸기이비스커스차가 칼로리가 없을 거예요. 딸기이비스커스차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실거죠? 따뜻하게 드실거죠? 그러면 잠시만 이렇게 쓸게요. 그동안 제가 차 준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떠세요? 따뜻하죠? 저도 히비스커스차 즐겨 마시는데 생각보다 향긋하고 좋더라고요. 히비스커스차는 물처럼 마셔도 돼요. 자 그러면 모발상태부터 한번 확인해볼게요. 팩이 충분히 흡수된 것 같아요. 차 드시는 동안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빨이 엄청 죽을게요. 이빨이 엄청 죽을게요. 이빨이 엄청 죽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해봅어요. 옆까지 뒷줄게요. 입에 안 돼요.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머리가 안 돼요. 머리카락을 좀 빗어 드릴게요 목발 좀 빗어 드릴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발에 전체적으로 에센스 한번 뿌리고 오일을 발라드릴게요 멈출게요 quinz 연기롭죠?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바일 보기 좋은 오일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충분히 흡수시켜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머리 감으시면 안 돼요 머리는 3-4시간 뒤에 감아주셔야 해요 모두 촉촉한 제품들이라서 찝찝하거나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 마지막으로 빗질 1번 더 해드릴게요 모바일은 부드럽죠? 빗질도 잘 되고 머리 훨씬 부드럽죠? 빗질도 잘 되고 고객님이 이렇게 모발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때요? 부드럽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관리 때도 모발이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모발은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금방금방 회복이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100% 회복이 가능성은 있죠 오늘 이렇게 관리 받으시고 이렇게 관리는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자 고객님 오늘 이렇게 손상 모발 관리 끝났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쵸 훨씬 부드럽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빗질도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오늘 바로 집에 가셔서 아시죠? 머리 감으시면 안 되고요 음.. 찝찝하진 않겠지만 고객님이 조금 찝찝하다 싶으시면 3시간 뒤에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관리 받으러 오시면 모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 사이에 절대로 펌이나 염색하시면 안 되고요 정하고 싶으시면 3개월 뒤에 펌이나 염색해주세요 요즘에는 펌이랑 염색도 손상한 각에 모발 손상 없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펌이랑 염색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드시고 일어나셔도 돼요 그럼 고객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자 천천히 드시고 결제 도와드릴게요 차 다 드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카드, 현금 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요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결제해주시면 돼요 계좌이체 하시겠어요? 계좌이체는 저희 가게 번호죠 여기 보이죠? 가게 번호로 입금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잘가요 Юfr마다 저번에 여러분들 cro Trevor 잘 같아요 보고 supervisors perfectly SBS